대한민국 40대 이상의 성인 10명 중 2명은 심각한 수면무호흡증 숨이 지나는 기도가 좁아져 발생하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신호입니다. 잠이 보약 건강을 위한 보약한제가 필요합니다.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가드 비강을 확장해 호흡을 보조하는 엔엑스코로로 뻐근한 목과 어깨의 치유시간 힐링타임 부작용 없는 코실링요법 코클링 숙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건강한 꿈을 꾸게 합니다.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. 수면과 건강